키친 이 줄린데.. 피곤해졌어 빨강 아까 그렇게까지 뛸 수 없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꼴찌를 하지? 그니까요 아니 진짜 말도 안 돼 우리 그래도 그렇게 못하지 않았잖아 아니 그래 신발을 이렇게 딱 던졌을 때 감이 왔어요 이건 진짜 들어가겠다 언니가 처음에 한 번 잡지 않았어요? 안 들어갔어 한 번도 안 들어갔나? 아니 어떻게 그게 걸리냐 안돼 오늘 예능 피디 내린 것 같다 이런데 와서 바베큐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? 바베큐, 고기, 고구마도 거기 불에다 구워 먹고 싶어 여기 오니까 개고기가 어 밑에 가고 싶어요 아까 다연언니가 물새비 하는 거 알려줬네 야 너 진짜 못하잖아 맞아요 내가 왜 이렇게 냅다 던지는 거야? 아니 이렇게 던지는데 애가 그냥 퐁당 들어가요 그래서 나 빼고 먹으니까 재밌었어? 재밌었지 그럼 먹을래 너 식혜 안 좋아해? 잘 안 마셔요 진짜? 네 그 밥풀이 좀 별로 안 좋아 네 식감이 피티 쌤이 감자는 좋다 했어요 배고파서 그런가? 왜 이렇게 맛있지? 문제는 다 흘렸어 내 베개 이란 그거 넣었어 이런 거 언니가 써는 쓰는 거지 동생이 깨끗한 거 쓰고 그럼 반대로 써 천재 작건 찍은 것 중에 제일 여유롭지 않아? 응 행복해 이랬는데 우리 쌤이 다 행복해 이런 거 지금을 즐기자 응 이렇게 원래 해서 먹어? 원래? 맛있어 우와 맛있어 음 이렇게 맛있어? 맛있어 한식 중에 제일 맛있어 에? 기미? 이 두 개 조합이 처음 먹었어 이렇게 먹는 거 나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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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는다 잘 먹어야죠 진짜 많이 먹어요 되게 네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같아 응 충격이다 충격이다 너무 맛있어 감자가 맛있어? 감자가 맛있어? 고구마가 맛있어? 으음 옛날에는 고구마가 더 맛있었는데 이제는 감자가 맛있어 고구마가 더 달긴 해 응 맞아 그래서 어릴 땐 맵망만 나니까 그냥 궁금하고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맛있다. 혼자 먹방 찍고 있어. 저희가 꾸밍! 저는 사랑이 가득해요. 가득함. 다시 내 이름으로 해봐. 여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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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여은 안되고 여은. 여은. 여은으로 냈다. 여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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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먹어볼까요? 언니 감자 좋아해요? 어. 나쁘지 않나? 아 진짜? 있으면 먹어 없으면 안 먹어. 이 정도? 근데 이건 어떻게 먹어? 그냥. 그냥 이렇게 까서 먹는 거긴 한데. 슈즈 위에다가. 나 이렇게 먹어본 적 없어. 아 진짜요? 이렇게 해서 까서 소금에 찍어먹으면 되거든요. 차지 않아? 응. 적당히. 적당히. 조금 조금씩 좀 고소해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. 진짜 있죠? 이거. 또 넣을 수 없잖아. 이거 있잖아요. 편의점. 아 편의점인데. 휴게소에. 통감자. 여기 그 그릇에다가. 한 5개 정도 넣어가지고. 설탕이랑 소금이랑 같이 뿌려주면. 이거? 설탕? 응. 설탕이랑 소금 두 개다 이렇게. 그거 진짜 맛있어. 진짜? 나중에 휴게소랑 같이 먹으면. 나는 고춧가루랑 설탕 같이 넣으면 맛있어. 고춧가루. 나 처음 들어봐. 그런 거 바비큐 같아. 아! 감자자. 감자를 김에 싸워? 아네. 들어보긴 했는데. 들어봤다고? 응. 나 감자를 지금 이렇게 까먹는 건 몇 년 만인 것 같은데. 100. 오케이. 아 서로 알려주는 거야. 아 이런 김이네. 나 그 손으로. 아. 으! 아마도 식용 분필일걸? 편안한 음식은? 편안한 음식은? 편안한 음식은? 편안한 음식은? 편안한 음식은? 우리 밥은 언제 먹지? 뭐 먹을까? 라면 아니면 짜파구리! 맛있겠다 짜파구리 국채살 넣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차돌 된장찌개 먹어서 나한테 해산나줘 언니 어디가? 된장찌개 끓여야지 언니 국이 짜! 고맙다 일ヤgie cade 열